어머니. 그게 무슨 짓이냐. 니가 왜 와서 설쳐? 어머니 아프실 때서 급하게 왔어요. 어머니 챙겨드릴 사람 없을 것 같아서요. 어머니 챙겨드릴 사람 없을 것 같아서요. 이거 제가 끓인 거 아니고 아주 맛있는 맛집에서 산 죽이에요. 세탁기에 빨래 다 돌아간 거 널고 갈게요. 야! 너 지금 뭐하냐? 누구 약 올리냐? 죽음 좀 드셨어요? 되게 맛있는 건데. 보르쳐도 끌어놨어요. 어머니 그럼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며느리가 보통 아니네요? 누가 며느리예요? 갑돌이랑 결혼하면 며느리죠.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사모님. 사모님만 힘들어요. 힘 쭉 빼시고 항복하시는 게.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?